그리고 미나씨가 기분이 좋을 때 하는 행동은 발 동동 구름 나오고 아 코 피나는 거 아니었어? 기분이 좋았는데 코 피나야 돼요? 싹 코 피나요 이거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설명해보세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키우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맨날 키우고 싶다 키우고 싶다 하다가 어머니가, 엄마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쌍쌍 커피가 났어요 나 얘기 들뜨면 너무 귀여워 처음으로 해야겠어 강아지 계약하시는 분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랑 계약했어요? 아 미나씨가 초등학교 때 아 미나씨가 초등학교 때 아 깜짝이야 나 초등학생이랑 강아지 계약을 한 줄 알았고 아 초등학교 때 미나씨가 초등학교 때 강아지를 사러 갔는데 아 그렇게 됐다고 선배님 지효 울어요 지효씨 울면 안 돼 이 이야기가 쟤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요 채영씨가 자신의 외모에서 2세에게 물려주고 싶은